처음 칠한 페인트 냄새를 오래 맡으면 왜 죽나요? 페인트의 주성분은 또 무엇인가요?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처음 페인트를 칠한 밀폐한 장소에서 오래 머물면 죽습니다. 몇 년 전에 힘들게 아파트 마련한 어느 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 정식 입주 전에 본인 집이라 주무시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. 간단히 말하면 페인트에는 유기용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놈은 일종의 증발을 잘하는 기름류입니다. 흡입하면 독성이 강하여 사람의 중추신경계 등에 여러가지 악영향을 줍니다. 또한 피부에 묻으면 지방질을 통과하여 체내에 흡수 잘 되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증발이 잘 되어 호흡을 통하여 흡수도 잘 되지요. 따라서 고농도에서 계속 흡입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지요. 그리고 대부분의 페인트 내 유기용제는 중독성이 강하고 뇌와 신경에 해를 끼쳐 마취작용과 두통을 일으킵니다. 그래서 냄새 계속 맡다보면 머리가 아프지요. 또 다른 저의 견해는 위와 결과에 더하여 기름 성분이라 계속 호흡하면 헛박과리 위에 막을 형성하여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차단하여 더 한층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. 페인트로 사용되는 주요 화학성분은 색깔을 내는 알료 색깔이 잘 고착되게 하는 접착제용 수지, 오일류나 용지 및 안정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수성 페인트는 또 이와는 조성이 다르구요. 도움이 되시기를 지금까지 지식들직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